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시 생태부고 1번지 안터생태공원을 소개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종다양성, 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안터생태공원은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협력금 사업으로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를 위해 복원된 도심 속 내륙습지입니다. 2만 294제곱미터 부지에 물의 순환을 돕는 실계유를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생태적 수질정화 시스템을 통해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안터생태공원에는 금개구리를 포함해 7종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고 애기부들 등 식물 66종, 버들붕어 등 어류 6종, 쇠물딱 등 주류 27종을 비롯해 각종 동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체험학습을 위한 인프라와 전망관찰 데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습지 안쪽으로 만들어진 데크로드를 걸으며 키보다 크게 자란 식물들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서 습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펼쳐지는 풍경이 좋아 산책로로도 제격인데요. 습지를 주변으로 한 바퀴 산책하며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안터생태교육센터에서는 생물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층 홀에는 안터생태공원과 관련된 전시가 진행 중이니 생태습지 관람 전후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는 자생초 화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습지를 보며 쉴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방문해 한가로운 힐링타임을 보내보세요. 이번 주에는 광명 안터생태공원에서 물과 땅이 함께하는 생명의 공간을 느끼고 명품 산책로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광명 안터생태공원 광명 안터생태공원 광명 안터생태공원 광명 안터생태공원 감사합니다.